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세상의 앞니를 내다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은 정말 위기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위기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대자동차 수출시장의 바로 밑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성적표는 한국 제조업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성적표는 현재 수출시장의 성적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출시장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했던 현대자동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라인업을 완성하고 올해부터 신차 투입이 대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일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2020년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호세 문요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와 또 마크델 로스 제네시스 품미당당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9일날 아주 낙관지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파운틴벨리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 판매 전략 브리핑을 갖고 2020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72만 8천대를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71만 대를 팔았고 당시의 신장률이 4.7%였기 때문에 2020년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신장 판매 대수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제네시스 승용차와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시키는 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3월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4월 1일날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나머지 현대차의 3월 판매 대수는 2019년도에 판매 대수 6만 1,177대에 대비해서 무려 43%가 극감한 3만 6,087대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미국 딜러점 가운데 32%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41%가 단축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큰 타격을 받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엘라바마 공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3월 18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3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판매량은 26.2%가 극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3월 해외 성적표는 코로나19가 북미와 유럽 시장을 강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면 두 가지의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경우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출 제한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매출 극감을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표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3월 매출이 20에 30% 정도 줄어들었고 4월 매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신용평가에 쌓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2019년부터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용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과 추가적인 수요 위축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S&P는 현대자동차에서 또 다수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판매량은 북미 기준으로 약 15% 감소할 것이고 유럽은 20%, 한국시장은 5%, 중국과 신흥시장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또 S&P는 두 회사의 합산 매출액은 8에서 10% 감소하고 작년에 5.9%였던 조정에비타, 법인세와 이자, 강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이익은 작년 5.9%에서 올해는 3%나 4.5%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S&P는 이런 논평도 더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재량적 현금 흐름적자 규모가 이전의 추정치인 1조에서 2조원 정도라면 앞으로 3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회사는 1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12조 2800억 정도의 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사항을 최소 몇 분기 버틸 여력은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는 4월 2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여파를 고려해서 현대차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등을 신용등급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아직은 폭풍전야와 같다. 공식적으로 3월의 한국 총수출 감소분은 마이너스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부폭풍이 수출전선에서는 통계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마이너스 6.4%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수출전선에서 완제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품 및 소재 수출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전선에 관한 고난의 터널로 막 들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이렇게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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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